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더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전형적인 가을답게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설 아침 기온 16도, 남원은 13도로 서늘하겠는데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많게는 일교차가 17도나 크게 나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면서 기분마저 상쾌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면서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16도를 비롯해 춘천 14도, 대전 15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29도, 대전 29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민족 대명절, 추석 날씨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추석 연휴 내내 맑은 하늘에 함께 귀성길과 성묘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 없겠습니다. 추석에도 한가위 보름달 전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았습니다.